3. 사물이 그토록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들의 발생에 나의 역할이 조금 더 없기 때문이다. 사물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다. 반면에 나는 내 사고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안다. 두 가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세계 과정들은 숙고하는 것으로 사고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점이 있을 수 없다.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이런 단호한 표현 있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고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점이 있을 수 없다. 이 말 왜 동의할 수 있어요? 슈타인의 깨달음의 정점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무에 거의 닿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거 100%죠. 슈타인의 사고로 이치 세상까지 확 하고 끌고 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체적인 뉘앙스가 예를 들어서 우주 섭리 안에 머물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엄청 수정하면서 내려왔어야겠죠. 이거는 이쪽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쪽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모자랍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다른 강의할 때처럼 엄청 계속 설명하면서 수정수정하면서 넘어왔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슈타인의 건은 주의사항만 살짝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왜? 무주 세상이 거의 닿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설명들을 쭉 하고 보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이런 단호한 표현도 맞다는 거예요. 맞다. 이런 선생님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 찾기가. 맞는 얘기 한 사람들은 고대 문서의 어떤 그냥 채널링을 통해서 떠들어댄 거. 그런 것들은 맞는 얘기가 자명한 얘기가 많지만 현존하면서 이런 얘기를 창조시켜 놓은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창조력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채널링인지 영매적 특성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건지. 이거 이제 많이 빠지잖아요. 이쪽으로. 이거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힘이 없어. 나중에 다 이거야말대로 환포형이 될 거예요. 다 물거품이 돼요. 이건. 선생님들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질질질질질질 매달려 있는 분들도 그렇고. 힘이 어딨어. 창조된 것을 끝까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여기서 무언가 깨달으려고 각자의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또한 나는 사고와 관련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오류를 언급하려 한다. 이 슈터현의 포지션만 이해하면 자유의 철학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때마침 설명했잖아요. 이런 문장이 있었네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오류를 저 또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고 이 영성전쟁의 시대에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톰에 들고 그동안 농민운동 했던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 세상을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자. 제발. 전체적으로는 우리 표현을 빌자면 그냥 물질 세상의 사고의 그 안에서의 오류. 제가 계속 설명한 거. 사고의 위치를 끝까지 올려 설명한다면 사고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점을 무심으로 볼 수 있죠. 우리식으로 보면 무심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야 사고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다른 문제죠. 이 문제는. 슈터현어가 이거를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뉘앙스로는 충분히 얘기하고 있으나 사고라고 하고 딱 명 한 것처럼 무심, 무, 본심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거죠. 하지만 거의 끝까지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대단하다. 슈터현어는 그 위치의 사고를 말하고 싶은 거죠. 무심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고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슈터현어도 말았잖아요. 사고는 사고해야 된다고. 그 사고의 어머니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사고의 어머니. 그것을 그냥 이치적으로 사고라고 표현하기 전에 품고 있는 것. 무주 세상의 핵이자, 무주 자체를 품고 있는 것. 우주 세상의 핵이자, 우주 자체를 품고 있는 무주를. 무주 세상의 핵이자, 무주 자체를 품고 있는 것. 이 크기를 보세요. 우주를 품고 있는 무주, 무주를 품고 있는 무. 그 핵심에 또한 자리하고 있는 우주의 나와, 무주의 나와, 무의 나. 계속 돌죠. 계속 돌아. 내 역할에는 우주 탄생의 이유가 있으며 내 첫 사고는 우주를 만들어냈다.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도 무심 얘기하는 거죠.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만물의 어머니를 제가 먼저 왜 언급한 거예요? 내가 물질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거 먼저 인지해야 되니까 만물의 어머니, 유명 만물 지보, 만물의 어머니는 그 이전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음양의 이치를 포함해서 물질 세상 안으로 갈라졌을 때 석삼극, 늘 나에게 오라고 손짓한다. 귀양본능, 깨달아야 되는 거. 도대체 알미 뭔데?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한 문장, 제가 만든 그 한 문장 안에 그래서 이치가 강력한 게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다 그곳의 하위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의 첫 사고가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도 굉장히 상위 차원인 거죠. 여러분들의 첫 사고는 우주를 만들어냈다. 소리음성 말씀 명빛 창조 일시 무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일시무시 자리 이전의 엄마 상태죠. 유명 만물 지모 상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슈타이너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사고를 관찰하려 할 때 이제 수준이 사고를 관찰하는 거죠. 사고 자체를 관찰하는 수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사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없다고 정의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된 사고와 의식적으로 분석된 사고를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외적인 것이며 이 논해와는 무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라고 하는 게 물질력 안에서의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 사고가 있고 이쪽 사고가 있고 이쪽 사고가 있는데 이것으로 혼자 해서 생각하지 말자. 주의하자. 이런 뉘앙스로 일단 알고 넘어가면 훨씬 더 편해요. 나는 한 사물의 사고 대상으로 삼을 때 어떤 식으로도 그것을 변형하지 않는다. 이 뉘앙스도 중요해요. 단호하잖아요. 표현이. 어떤 식으로도 그걸 변화시키지 않는다. 물 자체는 물 자체로 분다는 거예요. 자연 자체는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거기서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라고 저도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배에 꼬아가지고 이 지식 저시지 붙여가지고 여기서 자기만의 창조력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이걸 변형된 거를 게다가 환상세계의 이치를 끌어다가 정의를 해버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상철학 종교가들이 지금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문장을 읽을 때는 그런 것까지 주차인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와는 꽤 다른 감각기관과 지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말이라고 있으면 그 말에 대해 나와는 아주 다른 관념을 가질 거에 있을 거라는 것은 뭐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저도 그래서 외계인, 우주인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쪽은 그쪽대로의 이치가 풀어졌기 때문에요. 말 비스무리한 게 있어도 거긴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말이지만 또는 걔네들이 띵가띵가 놀러왔어. 여기서 뭐 말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봤는데 말을 보고선 걔네가 우리랑 똑같이 정의할까요?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르니까 당연히. 사고 자체가 다르고 우주 세상에서 사고라는 이치가 풀어지는 것도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천차만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진 우주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봤겠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나는 내 사고를 알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내 사고가 변형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내 사고 과정을 관찰한다. 여기서 우리는 내 사고 과정이 아닌 사고 과정이 나 아닌 다른 지상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닌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남 눈치 볼 필요 없다. 물질력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무슨 이치가 다른 게 있다고 해서 끌어들여서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제가 그래서 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건다는 표현. 그게 일시무시해서 이치가 풀어졌을 때는 천차만별이지만 정수에 닿아서는 일시무시. 그 이전의 무심력. 무심해서 나오는 무심력에 딱 걸어놓으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치는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변형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남들이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류를 다들 조금씩 안고 있지만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쭉쭉 지나서 최고 정점의 진화체로 앉아있는 여러분. 그 상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주의 진화의 끝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의미로 봐서도 이것도 이치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더 고등한 진화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지. 고등하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연대기의 연대기 쪽으로 봤을 때 쭉 하고 최고의 정점 제일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런 이치적 특성을 알았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물질 세상 안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싸움판이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 다른 정신이 만들어낸 나의 사고는 나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결코 더 진실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우주 자체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거의 뭐 진배 없어요. 이 정도 얘기면. 여러분이 우주 자체다. 만약 사고 과정이 내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한 존재의 활동이라면 이런 사고 과정들에 반한 뚜렷한 관념은 내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본질은 내 이해받게 것이 될 것이다. 남의 거죠. 이건 남의 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는 약간 공부도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주는 어디 있지? 그게 내가 진짜 인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확신 같은 게 없잖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깨달음의 위치에서 시선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내 위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눌려가지고 가짜. 가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가짜. 진짜 올라가야 되는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힘 없이 여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고 여기 안에 이치들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고 조합하고 여기서 나 아닌 것들. 내가 깨달아야 되는 목표에 있는 이치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풀어진 이치들을 갑자기 가져다가 남의 걸 가져다가 떡하니 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내 이에 받게 것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물질적 지각 수준의 사고는 하위 차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결국에 이 우주 섭리 안에서 게다가 그것보다도 아래인이 지구 안에 그냥 나로서 계속 거기서만 지지고 먹고 있는 상태에서 나 알았네. 나 알았네. 이 지식이 최고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을 슈타이너가 보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제발 너 걸 좀 이해해. 너 밖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 좀 하지 말고. 물질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사고가 사고를 한다는 것에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인데 왜 그거를 어떤 관념, 이상, 신 이런 존재들 자꾸 기복하는 입장에서 더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왜 포기해. 이 안에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심지어 왜 이게 맞다고까지 우기지. 슈타이너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쪽 세상을 아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거 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유문론에 정말 극명하게 유문론에 빠진 사람들은 네가 관념론자네. 우리한테도. 너네가 관념론자네. 그 환상의 내 무주 세상. 찧찧찧. 정신 차려야지.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영 얘기만 하면 찧찧찧. 영이 어딨다고. 이런 거야.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영 있는 사람들이 무주. 좀 안다는 사람들. 무주. 영 깨면 끝이지 무슨 무주. 찧찧찧.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꽤나 안 사람들도 제가 계속 무무거리면 무가 뭔데. 찧찧찧. 창조의 결과물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라고 떠드는지 보고 거기에 이치가 있으면 이치를 자꾸 해보면 그게 자명한지 안 자명한지 일단 자기가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뭔가 판단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해버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랑 좀 다르다고 아니다. 라고 일단 그냥 탁 선을 가버리는 건 그건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슈타인한테 배워야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와 하나 더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력 이 세 가지 중요하죠.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많은 철학자들이 실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슈타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당시 슈타인어가 걱정한 현실은 더욱 악질적으로 확장 고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금 실은 2022년이 됐는데 150여 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슈타인어가 무언가 고민했잖아요. 지금 무언가 오류들을 막 들쳐내서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이 잘못된 현실이요. 더욱 고착화됐어요. 지금 이게 더욱 고착화됐다. 실은 상대적으로 천부경 같은 것이 나와서 진짜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 현실은 더욱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것의 반증이 뭐예요? 그들의 손아귀에서 정보력을 축축축축 뿌려줄 수 있는 이 현실 이때만 해도 그들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돼.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 어느 정도 정수까지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정수의 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정수를 알아야 돼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진짜 정수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지금. 슈타이널 시대보다 더욱 악질적으로 확장되면서 고착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이 현실을 인식하는 건. 물적 사고, 영적 사고, 무지적 사고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시대이다. 중요한 얘기죠. 사상, 철학, 종교적 깨달음의 물질력에 끄달려서는 안 되겠다. 물적 사고, 상위 차원의 영적 사고를 넘어 무지적 사고가 일단 필요한 것은 물질 깨졌어? 오케이. 대부분 알잖아요. 지금. 영계? 이것도 위험해.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깨져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는 성질이 좀 달라요. 여러분. 몸, 혼, 영 그리고 무주 세상하고 할 때는 무주하고 몸, 혼, 영계 이렇게 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치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이쪽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쳐도요. 많이 대봤자 좀비밖에 안 돼요. 삐뚤어져봤자. 이치 세상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기 있어요. 제가 지금 이치 세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치 세상에서는 물질력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고통은 그들 몫이에요. 여기는 물질이 풀어지니까 그들이 블라블라블라 뚝딱뚝딱 해갖고 만들어내면 고통은 우리가 봤지만 이치 세상으로 갔을 때는 그 꼴량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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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차차 이게 이치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때려 떨어져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들이었던 걸 그들하고 대적하는 그들로서 또 지금 살게 되는 이것의 악순환 여기서 그들하고 그들하고 싸운다고 그랬을 때 이 그들 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질력 안에 있는 그들과 대적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주 세상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상은 깨졌어요. 컨트롤이 가능해. 뭘로? 사진과 글로서 SNS 세상에 이걸로 실제로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 이후에 가 이후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영영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가르침상 우리가 그거를 지칭하면서 해야 된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그래서 물적 사고 영적 사고 무주적 사고의 차이를 알면서 더욱더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서 지금 최소 설정해 놓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제 서원인 거예요. 최대한 많이 천국도 아니고 무슨 마영계 고차세계 뭐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무주 세상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설명하려니 여기를 영계라고 제가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내 사고를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나는 세계의 다른 모든 부분을 사고라는 도구를 통해 바라본다. 내 사고를 거기에서 예외로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위에 블라블라블라 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중요해요. 내 사고 자체를 내가 물질을 관찰하듯이 뭘 동원해서라도 내 사고 자체를 왜 예외로 더 내 사고 자체도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사고 자체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이 무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에요. 이 부분이 사고 자체를 정말 사고할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사고 그랬을 때는 우주섬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섬리 안에서 지지고 벗고 있는 이 사고 자체를 한 걸음 물러나서 탁 바라볼 수 있는 힘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무주적 시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고 자체를 예외로 둬서 뭐해 내 사고 자체도 사고해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 내가 지금 사고하고 있다는 자체를 포함해서 신기한 것은 염세주의가 강하신 분들은 그 고찰을 또 잘 아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 생각하는 것도 다 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옆길로 쭉 세지만 계속 뭔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결과문들을 관념적 환상적으로 계속 끌고 올라가니까 거기는 허우밖에 안 남죠.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있으니까 과감하게 올라가세요. 이 또한 물질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므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의 사고를 기점으로 시작해보자. 사고는 사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사고를 통해 사고가 아닌 다른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다. 있죠. 사고 자체가 사고를 판단하는데 사고가 다른 걸 판단 못해요. 우주섬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사고의 음성수단인 인간의 의식은 포함하지 않고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상위 차원의 사고를 얘기한 뉘앙스가 있다. 이 얘기죠. 의식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많이 최신 철학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사고가 있기 전에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싸우는 거죠. 이 뉘앙스는 예를 들어서 철학가들이 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하고 사고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 사고라고 하는 거 아니야. 슈타이너는 창조력을 발휘해서 사고를 재정의하고 있는데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당연히 의식이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사고라는 걸 하지. 슈타이너가 그걸 모를까요? 사고라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고라는 세상을 더 상위 차원의 사고를 만들어내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이치를 설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창조해야 되는 물질의 언어 글자 이런 걸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 재정의를 해야죠. 그게 창조.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걸 이해할 생각을 안 하죠. 이게 진짜 지식인데. 이게 진짜 지식인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일까. 뭐라 그러나. 들어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나. 이런 얘기. 의식이 없이는 사고도 없다고들 말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에 대한 답으로 사고와 의식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나는 우선 그것에 대해 사고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웃기게도. 너희들 의식이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고한 다음에 너 지금 뭐 했어. 잠깐 기다려봐.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거 의식한 거야. 사고한 거야. 사고한 거라는 얘기예요. 사고했다라는 거.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고했지. 너 지금 뭐 했어. 사고했잖아. 내가 말하는 사고가 바로 그거야. 그에 대한 답으로 사고와 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우선 그것에 대해 사고해야 한다. 점점점. 그러므로 나는 사고가 선행한다고 본다.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빈정된 거예요. 지금 난다긴다 하는 철학자들한테. 너 아무리 떠들어봐.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사고해서 나온 거 아니야.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너 그 생각 어디서 나왔는데. 사고해서 나왔잖아. 너는 사고해놓고 왜 제자들한테 사고하지 말래. 말이 돼. 나는 그러니까 사고가 선행한다고 보는데 메롱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롱 설명해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없는 세상을 막 끄집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세상을 막 끄집어내. 막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관념 아니야. 너 이거 허무한 세계에서 사고를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 시켜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핑계되겠죠. 그럼 슈타인어는 시민이 아닌 사람은 거기까지가 한계지. 그만.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열린 마음이 아니니까. 그건. 동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무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분들하고 많이 겹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허허거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열린 마음이 없는 분들하고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러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뭔가 토론하고 토의할 여지가 있죠. 근데 그냥 부정해버리고 그거 너 다 뻥 아니야. 그것조차도 관념 아니야. 허무한 거 그거 다 환상 아니야. 네가 말하는 환상이 너도 환상 아니야. 염세주의자적 특징들 그냥 다 그렇게 퉁쳐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비겁한 슈파이너같이 그렇게 통찰을 거듭해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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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값을 내놨는데 물론 그것까지 다 통찰하면서 넘어왔는데 이 결과값만 보고 너 그거 다 뻥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해놓고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지지고 볶은 다음에 내놓은 결과값 같고 이 결과값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허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죠. 동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74 할아버지 할머니 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5살 꼬마 손자 손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여삐 보면 돼요. 허허허 그렇구나.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많이 거쳐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끄달려요. 어느 순간에 막 갑갑하고 저 또한 뭔가 집중할 때 엄청 갑갑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강의를 위해서 막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허허허 버려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물질 세상에 살지. 여러분이 조금 깨쳤다는 분들이 거기서 갑갑한 가지고 엄청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야. 그냥. 아우 귀찮아. 다 싫어. 이 세상 다 싫어. 깨진 진리 세상도 보이고 이치도 깨졌다는 게 보이니까 우주섭리도 다 알지. 선생님들 하는 꼴고 그러니까 너무 갑갑하지. 그러니까 그냥 벗어나. 아우 나는 끝. 여기서 그만. 그런 분들은 좀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비가 된다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거를 극복해가지고 CR의 정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찾아야지요. 사랑을. 사랑의 힘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서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각인을 얘기하는 거죠. 각인을. 이렇게까지 사고의 통찰을 거듭하는 슈타이나나 저를 예를 들어서 뭐 그건 환상이야. 너 무슨 그 서원을 얘기해? 그거 아주 모자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완전 여러분 수준 차이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하고 여기서 꼴랑꼴랑 대면서 아우 가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죠. 속으로는 안 그러겠지. 나는 마지막이니까 또 이 반복된 이 염세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또 설명하겠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허허 그분들은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을 때 이 부분 슈타이나나의 마음 창조는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의 결과값이라고 보는 것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주적 시민으로서 무주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조차도 이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알게 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펼쳐지면서 토성기에서 태양계 달게 지구기를 넘어가면서 사람에게 부여된 성질 같은 것일 뿐이에요.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단어적인 설명이지 의식 때문에 이 물질 세상 안에서 사고를 끌어들여? 감히 너 지금 뭐 했는데 너 그거 사고한 거 아니야? 메롱 그러니까 이 말하는 수준의 차이를 보란 말이에요. 말하는 수준의 차이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야 돼요. 결과값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양자 세상을 들어가서 삐뚤어진 과학물질 문명 제가 달을 가리키는 거 얘기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은 본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면 그 자체가 달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대로 풀어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있었다. 내 근본으로서 이미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후에 진화론적으로는 맨 앞에 있었지만 의식하는 나로서 띡 하고 나왔다. 육생하고 나서 봤다. 일시무십 자리에서 달을 탄생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봤죠. 내가 진정한 무혜 자리에서 나를 봐야지 달은 이미 있었구나. 그런 바보 같은 논쟁은 안 하지. 그런 멍청한 바보 같은 논쟁이 어딨어요.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달은 없었던 거네. 아유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찧찧찧. 그런 차원도 있어요. 물질 세상을 연것에 대한 과학물질 문명의 힘도 물론 있지만 이치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세상까지 알아야지 과학물질 문명의 한 단계 특이점을 벗어나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이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사고가 확실히 먼저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안 하죠. 그냥 사고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명하게. 그것이 의지라고 하는 거죠. 의지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완전 더 상위 차원이라고 제가 놓쳐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천지인 세계로 봤을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가깝고 구분하자면 굳이 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력 안에 있는 내가 사고하는 것과 같고 하위 차원으로 보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여된 아까 말했던 그 성질 그게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걸 하죠. 이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로서 판단할 때는 내가 의식하니까 사고하지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건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천지인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의 이해가 그냥 기본적으로 천부경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논쟁이 뭐가 필요했어요. 이게 자명한데 무주적인 의지로서 사고해서 의식으로 창조하면 물질적 의지로서 사고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고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거죠. 무주 세상의 의지로서 사고하여서 창조해 낸 것이 우주 세상에 풀어지면 나로서 존하게 되니까 나로서 존하게 되는 나는 그제서야 물질적 사고를 통해서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이 자명한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여기서 지지고 먹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만 사고하니까 맴맴맴맴보니까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슈타인원 여기서 보니까 아우 갑갑해 너가 하고 있는 게 사고란다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포인트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이해되기 전에 사고부터 이해돼 한번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게 이 얘기예요.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인간이 창조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아닌 마지막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메커니즘 돌렸죠. 이거 그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깜짝 놀란 만큼 그냥 자명한 이치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지나서 물질적인 결과값으로 이렇게 탁 하고 나타난 거야. 이게 인간의 창조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아닌 마지막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마지막. 물론 첫 번째 있죠. 물론 첫 번째 있지만 물질이 그렇게 풀어져서 나로서 딱 존재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진화의 마지막 끝에 달리고 있다.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제가 첨부경 일시무시의 이치로서 그냥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다 자명하게 나오잖아요. 왜? 일시무시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뭔가 얘기하면 다 맞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내가 맞네 너가 맞네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이해할까? 이게 뭔지 이해할까? 창조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고리 창조의 사슬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첨부경을 제가 돌리라고 했을 때 첨부경을 계속 이 고리를 만들면서 계속 일시문 실종무정을 계속 그려내고 이 안에는 물론 환 이 작용관계도 이 안에서 돌고 이거 또한 이렇게 돌고 이 첫 번째 사슬의 무언가 시작점에서 내가 물을 탁 만났을 때 이때부터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슬의 고리이자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의식을 말할 때는 지금 현재인 너가 마지막 사슬의 단계임을 왜 모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서 오는 의식의 헷갈림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슈타이너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우리의 개념의 도움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려면 기원에 나타난 존재의 기본 요인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질 안에 있는 나부터 제대로 알아야지 이 세상도 아는데 너는 이 안에서 안다고는 뻐대고 있으면서 왜 이쪽 세상을 자꾸 끌어다가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간극에서 오는 오류 이 덩어리 슈타이너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류 덩어리가 안 나지만 이 안에서 이걸 자꾸 끌어들이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자리가 다른데 자꾸 이치를 갖다 설명하고 이치에서 바라보면서 물질을 바라보니 갑갑하고 이 간극에서 오는 차이점을 모르고 스스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죠. 우리는 갑자기 비약해서 세계가 시작하는 곳으로 가 그것을 분석할 수 없다고 없고 현재의 출발은 여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얘기가 방법도 제가 설명한 거죠. 이게 이상하게 물질력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약해가지고 세계가 시작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갑자기 이치를 챙겨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이치를 챙겨 그래서 쭉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막 분석해 내 게 아닌데 그게 분석이 되나 내 게 아닌데 그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끄달려서 힘든 것이고 선생님들은 우주섭리 알았다고 깨쳤다고 착각하면서 여기서 장사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 이것 또한 신뢰 그러면서 여기 올라와서 좀비 로 남아있는 사람들 문제 여기서 또한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와야지 일로 이게 마지막 지금은 이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적 시민 무주 영계 아니야 무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질문명 안에 위치해 당장 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만 이제 보면 하지만 천부경의 위대함은 세계가 시작한 곳으로 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비약해서 시작한 곳으로 가면 문제가 있지만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시무시한 이치를 자명하게 알면 가능하죠. 이거 왜 가능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만 한다면 지금 과학물질문명의 선물을 받아 그 이치를 바로 알면 그만이다. 이게 제가 늘 하던 얘기죠. 과학물질문명 이거 부정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 선물처럼 받으시란 말이에요. 물질문명을. 힘든 건 극복하면서 천부경의 일시무시의 강력한 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갑자기 비약해서 세계가 시작한 곳으로 가서 통찰해 통찰을 거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런 힘이 있다.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약해서 세대가 시작한 곳으로 가 불과 80일자 쭉쭉쭉쭉쭉쭉 일시무실으로 뚝 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주변 잡개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천부경이 없을 때는 천부경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제가 천부경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이게 되니까 그것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철학자는 시간 순서의 가장 마지막 것을 자기 이론의 첫 번째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주탄어가 하다하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타이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들아 너 자꾸 너무 이상 환상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아직도 이때 아니니까 조금 이 마지막 거 너네 이제 물진문명 안에 있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팔래. 그거 공부 좀 다시 해볼래. 포기하지 말고. 왜 올라오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 안에 머물고 있지. 더 올라올 때 진짜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깨달음의 과정 세계와 과정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연계시민이 될 때 무주적 시민이 될 때 그때야 알 거야. 지금은 자꾸 이쪽 거 뭐 있지 않다고 해서 끌어들여갖고 자꾸 철학하려고 하지마. 그거 너무 깨져 있어. 그만해. 토닥토닥토닥. 이러고 있는 거죠. 일종, 무종, 일시, 무시, 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일종, 무종을 제가 먼저 쓰는 거를 보통 많이 하고 싶어요. 원래는. 근데 천부경 자체가 일시, 무시. 그러기 때문에 일종, 무종, 일시, 무시. 일종, 무종, 일시, 무시. 첫 일자하고 마지막 일자는 동일 일자다. 이런 얘기도 기초 천부경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일종, 무종 그리고 일시, 무시라고 제가 할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생이 마지막이고 천부경은 일종, 무종하면 인중, 천지, 일하여 명에서 여러분 끝나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해서 제가 여러분 모두 좀비를 만들면 안 되죠. 메커니즘을 안 이상. 그러니까 일종, 무종 그리고 다시 일시, 무시. 사고를 잇게 하는 힘의 의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한참은 완전 더 올라간 거예요. 사고라고 하는 것을 잇게 한 근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어려운 소리죠. 이건 좀. 어려운 소리. 슈타이너하고 이거는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슈타이너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막 의견 조율이 되겠죠.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걸 의지라고 표현한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또 슈타이너가 막 자기 통찰에 고찰을 거듭하면서 사고를 또 거듭하겠지. 아, 무슨 의미로 의지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이 책의 말미에 의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라는 것을 슈타이너가 별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어쨌든 이 마지막 것이 사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슈타이너 정도면. 그래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건. 구의 자리 설정.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물질적 본능으로서의 의지라는 개념은 보강되어야 하고 이제 하도 의지, 감성,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탁탁탁 분리해서 의지라고 하면 몸적 그냥 뭐서 어떤 기초 본능적 성질이라고 세팅이 될까 봐 걱정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의지라고 해. 그럼 알았어. 이쪽도 사고 있으니까 의지라는 개념이 이쪽으로 올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려야 돼요. 의지는 게다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다. 무적 존재까지도 의지라고 하는. 유일하게 제가 뭐라 그래요. 유일하게 무의 순간을 통과하는 게 의지예요.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통과하는 게 의지다.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우주가 왜 탄생됐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본성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어쨌든 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주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이 끊임없이 천부경을 돌리면서 일종 무정 일시무시 일종 무정 일시무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해요. 이 의지가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야. 어떤 의지는 물질력에 가득 묻어있고 어떤 의지는 이치에 가깝고 어떤 거는 형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보게 돼요.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향이 벌어지면서 나는 나터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사랑의 힘은 펼쳐지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이 의지의 첫 번째 표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가장 정점의 의지를 딱 통과하고 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발벗고 나가는 거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데 진짜 사랑 의지가 보편적 개념 원리로서 왜 위치할 수 있는지를 자명하게 밝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 개념의 의지를 꼭 설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꼭 그동안 의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위치를 수없이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죠. 지금도 또 한 번 설명드렸고 무의 자리를 거의 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의지라는 것이다. 의지라고 여러분이 계속 통과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계속 통과해보세요. 나는 사고의 도움으로 세계에 대한 암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이해한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해해요. 충분히. 하지만 사고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70대 할아버지와 5살 꼬마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알았어. 허허허 그래야 돼요. 이거 논쟁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요. 궁금한데 그게 진짜 맞다고요? 그럴 것 같긴 한데 확실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의문을 품는 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당한가 맞는가 물질 세상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을 그냥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영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사람이라면 역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물질력이 끄달리더라도 그 본성은 어디 안 가요. 궁금해하는 게 사람인데 왜 그 궁금함에 바운더리를 확 하고 닿냔 말이에요. 우주섭리 안으로 왜 이게 다라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거듭해야죠. 거듭해야지. 배움의 입장에서 의문은 당연하죠. 하지만 덮어놓고 입지를 확장하지 않는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너 나랑 좀 배움이 달라. 너 너무 미진해. 아는 게. 뭐 그래 표현이.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그래서 안트들의 삐뚤어진 심정을 제가 그래서 강의한 거예요. 미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 지금 뭐하나 보란 말이에요. 동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지. 이거는 이제 박선생님께서 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어떤 글에 대한 주석인데 이것만 그냥 봐도 돼요. 의식과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의식은 동서양 모두에서 감각의 일종이다. 이거 감각의 일종. 그냥 하위 차원의 내가 부여된 것. 그러니까 불교 유식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이비 설신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의식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의식. 의식의 어근적 의미도 감각지각을 관념으로 모아낸다는 것이다. 어근적 의미도 그렇다고 하면 뭐 이거 자명하잖아요. 감각지각은 정신이 농동작용이 아니라 반응적이고 수동적인 작용이다. 즉 그것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떠오른다라는 것이고 반면 사고는 의식된 것의 저작물인 기억을 바탕으로 이를 이해, 평가, 판단하는 능동적인 작용이다.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아요. 이건 자명한 설명이에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의 차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어? 그냥 떠올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고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고의 행위는 본성상 되돌아본다 이런 의미예요. 되돌아본다. 되돌아본다 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한 걸음 물러서기예요. 한 걸음 물러서기. 여러분이 이게 이제 표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러서기하고 되돌아보기하고 차이는 되돌아 봤을 때는 여러분이 다시 제자리를 봐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다시 이를 쳐다봐야 돼. 한 걸음 물러서기는 근데 차원이 달라요. 한 걸음 물러서기는 이쪽과 이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큰 차이에요. 큰 차이다. 되돌아보기 는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정보를 챙기는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고 소중한 이야기지만 한 걸음 물러서기가 훨씬 더 선행돼야 되고 결국에는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기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성벽에 올라서 양쪽을 다 쳐다봐라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양쪽을 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보는 게. 이런 반추가 가능하려면 그 전에 관념을 대상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알미 의식이 아니라 사고를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강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의식이 아니라 사고다. 시간의 순서상 의식이 선행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정신의 특징으로서 사고가 작용함으로서만 알미 가능함으로 의식이라는 대상 감각에 기인하고 수동적인 상상된 기원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고라는 주체 행위에 기인하고 능동적인 스스로 창조한 자명한 현재를 바탕으로 알미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렵게 설명했으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확실히 더 상위에서의 설명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는 설명이야. 제가 설명드린 게 사고라는 것. 그리고 아까 슈타이너가 너무 쉽게 설명했죠. 너 의식하고 있어? 의식이 의식하니까 사고가 있다며 너 지금 뭐 했어? 사고했지? 끝. 이 얘기에요. 이 얘기. 과거에서 현재로의 방향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가는 과정이 알미 필연적 형성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이거 맞죠. 제가 그래서 무죄를 그리고 간극을 그리고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그리고 여기 있는 나를 그렸을 때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필연적인 형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 설정과 이런 구분을 해놓는다. 이 소리죠. 방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의식 성장 과정은 표상 기억 개념과 논리의 순서를 따르는 반면 알문 사고를 통해 역순으로 해석하는 과정으로 보는데 이게 우리 꾀다름의 과정이잖아요. 천부경도 이치가 풀어지는 과정이 있고 이치를 거꾸로 바라보면서 일시무시 쪽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육생 에서 이것이 필연이라는 그의 주장은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거시적 판단과도 연결되어 아카샤 연대기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하다. 그 소리죠. 한편 이런 슈타이너의 알매번칙은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발도르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연하죠. 당연해. 그러니까 발도르프 슈타이너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교사 학생 모두가 필요한 일상 훈련으로 돌아보기를 강조하는 것. 제 말로는 한 걸음 물러서기. 이것을 강조하는 것. 커리큘럼 의 구성이 학생의 발달 단계의 현재를 기준으로 그 직전 단계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있다라는 거죠. 되돌아보기를 그대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현실에 적용된 것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이런 단계를 밟는 것이. 이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 본을 안다는 거잖아요. 본을 안다는 거. 돌아본 다는 의미.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본다라고 한정시키면 안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만 본다. 과거에 뭐 했지? 이런 정보들. 그러면 그거 우주섭리 안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봐도 되고 미래를 봐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일시 무시 대삼 암 육생 일종 무종 일시무시 과거 이자 현재 미래 인 나의 관점을 습득 하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시간에 대한 관념 공간에 대한 관념 이것 포함해서 무언가 가리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내야 돼요. 그저 과거 과거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이지만 과거와 미래가 중첩되어 있는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렵죠. 시간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갖는 것이 어렵지만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가 자명해요. 그냥 자명한 얘기예요. 그런 약간 위험성은 안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뉘앙스는 아주 훌륭하게 슈타이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사고란 무엇인가 소제목이었잖아요. 알문 독으로서 사고 알매독으로서 사고 알매독으로서 사고 당연하죠. 당연하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매독으로서 사고는 무엇인가 알매독으로서 사고는 당연하죠. 알기 위해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사고는 근본적인 힘이며 확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거의 무에 닿을 정도로. 무에 닿을 정도로.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의 첫 번째 힘이 슈타이너가 정의한 건 사고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에 거의 닿아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어디까지 닿아있는지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 사고라는 게 물적 사고 아까도 말했지만 헌적 사고 영적 사고 무주적 사고 그리고 무적 사고로까지 어떤 진화를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거듭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여기다 붙여도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고가 그만큼 상위 차원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손리와 도리와 섭류와 진리가 펼쳐진 물질 세상에 나는 이렇게 나아있으니까 사고라는 것은 무적 사고까지도 도달해야지만 된다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했어요 의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의식 결과물을 가지고 사고한 거죠. 뭐 했어요 방금 무에 닿았어요. 이게 사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힘이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자 이 말하고 사고 똑같다는 거죠.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 가자. 이런 느낌 결국 펼쳐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강력한 게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 중에 하나가 이 사고라는 거죠. 사고 특히 마음껏 모여서 깨닫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소중한 도구가 뭐예요. 이거 사고 과연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몰라 할 건지 그냥 먹고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건지 먹고 할 수 뭐 사고 해야지. 사고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몰라 할 건지 먹고 할 건지 나는 바보야 이러고 있을 건지 뭐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긍정적인 길인지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염세자야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예를 안 듣게요. 긍정적인 이런 예를 들면 또 그분들은 그래. 너 음향이 끄달리네. 긍정 있으면 부정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이래. 얘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말장난. 여기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제 4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사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의식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저는 그거를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천부경적으로 해석도 해드렸고 그래서 알매독으로서 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배움의 깊이 위치에 따라서 스스로 한번 정의해보세요. 그 위치를 한번 짐작해보면서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해보세요. 다시. 도대체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를 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 장을 통해서는 더욱 가지시길 바라요. 이걸로 4장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오잡아 5절